잠시 길러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당신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전지 전문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처음과 나중을 중환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저희들께 다 주셔서 또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냐며 뒤돌아 봅니다. 부족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사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변참는 당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임기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해를 주신 하나님 또한 순간순간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and it will be a time to give all praise and thanksgiving to God who protected us throughout the year 2016. 또 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목 잡고 성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런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들한 눈을 가졌지만 우리의 발길에 등불이 되어서 말썽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붙들어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끼리 남은 생에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한 심령 복된 이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복원과 성교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의 심령, 심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직 넘어지고 환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확정하면서 세상가사와 성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proclaim to the world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연약함을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래 붙들린 바 되는 성미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become victorious individuals even though we may be lacking many things that we'll be able to grab onto your hand.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 안디옥교회 교인들 가는 곳곳마다 허감이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체험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Let it be a new year that wherever we go that all the poor startners will be bound for us to stand up strongly in our faith.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교사로 이광장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We give thanks for the past 20 years you've given us the head past even though we may have faced many things that you have allowed us to overcome at all. 오늘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당신이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같이 아멘으로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년 한 해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돌립니다. We give all glory, honor, and praise to you. May you receive all glor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tch me out. Ich will receive all glory. nen God bless you. Amen. Amen.